오늘 행복한 동양에서는요. 락마의 음악감독 겸 또 지휘자이시면서 월드미션 대학교 음악학과의 윤임상 학과장님과 또 지휘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두 분을 모시고 이번 5월 12일에 있을 제28회 월드미션 대학교 학생뮤직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교수님부터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한 윤임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같이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차준영 지휘자입니다. 아산에서 왔는데요. 이번 제28회 학생뮤직페스티벌에 참가하고자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많이 인사드리고 있는 최원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GBC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서 어떤 저희가 음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 같이 나눠볼 텐데 끝나는 시간까지 떠나지 마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음악회까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휘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지휘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수님의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아 음악하시는 분 맞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자연입니다. 자연산이라고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 제28회 학생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해마다 해온 건가요 교수님? 그렇죠. 매학기에 하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28회가 됐는데요. 지난 코비드 때문에 한 3년 동안 저희가 스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올해가 28회이니까 횟수로는 14년 동안 연속해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27회, 28회를 이제 코비드 이후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6회까지 하고 3년을 못하고 그리고 27회, 28회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있죠. 한 횟수로는 17년이 지난 거죠. 우리가 이 페스티벌을 시작한 지가요. 굉장히 정통과 역사가 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 3년 동안 공연을 못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안에 맺혀져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3년 만에 공연을 시작하시니까. 사실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이 2020년 봄학기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코비드가 시작이 되면서 그것을 못 하게 됐죠. 그것을 이번에 다시 살려서 그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행사 참석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이 행사를 시작을 했죠. 제가 학교의 사역은 올해가 19년째 됐고요. 음악과를, 저희 대학 음악과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2년 만에 이제 학생연주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죠.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이 음악회를 시작하시고 지금 17년째 계속해서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매년 이렇게 행사가 더해갈 때마다 그걸 보시는 교수님의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매 학기마다 똑같은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 학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다이나믹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미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세계 한국도 남미도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죠. 사실은 저희 음악학과가 이것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코어 중심이 된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회가 새롭죠. 매 학기마다 매 학기마다 이 진행을 하면서요. 학생들이 그렇게 또 열심히 성장하고 또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교수님께서 흠은 탓일 것 같고 이번 행사가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아까 옆자리에 계신 학생분은 한국에서 이 행사 때문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오셨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준비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의 삶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삶을 좀 육아와 함께 뒤로 하고 미국을 왔다는 것 자체가 좀 자유의함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또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떤 코어 과목 또 저의 성장과 또 학교의 정통성을 또 존재감 있는 어떤 행사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학교 측에 유인상 교수님께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올해는 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지퍼홀이라는 곳에서 연주회를 하게 돼서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연주자들한테 자랑을 하고 매맞기 전에 도망쳐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또 연주회를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거를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성장도 그렇지만 또 무엇보다도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가 잘 성장해서 또 저를 통해서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온라인 학생이 배출이 된다면 또 양적 질적인 어떤 성장의 측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지금 대답해 주신 차준영 지휘자님은 현재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전 CBS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를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것도 잠시 내려놓고 오신 건가요? 이제 돌아가자마자 이제 연주회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방송국 측에서 또 단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또 좋아하십니다. 또 이번에는 또 특별히 또 몇 친한 우리 연주자들과 함께 또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또 같이 준비해서 저도 나름대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대전 CBS 방송은 아시다시피 기독교 방송입니다. 기독교 방송이 하면 또 나눔 또 공동체 실천 어떤 이런 어떤 성경적인 바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방송국이잖아요. 그래서 음악 또한 또 오케스트라 또한 또 지휘 분야 또한 또 나눔의 하나의 또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유형의 가치가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만들고 꿈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또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또 이런 행사가 좀 더 무형의 가치로서 조금 더 빛을 더 바라지 않을까 또 제 사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성과 또 심도 있는 어떤 작업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오신 것 같습니다. 비장. 지휘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스피치 수업도 있나봐요. 전혀 아닌데요. 탤런트들이 대만합니다. 아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또 옆에 계신 우리 최원현 지휘자님은 현재 또 마찬가지로 지휘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고 또 뮤지컬 도산 안창호에서 정말 유명합니다. 주인공 역할을 하셨잖아요. 아 정말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학생 뮤직 페스티벌 준비하시면서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많은 연주회들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학생 연주회 월드미션에서 주최하는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어떤 정통적인 클래시컬한 무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일반 다른 음악회나 연주회들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지만 또 클래식한 어떤 음악을 통해서 또 깊이 있는 또 영감을 얻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월드미션 대학교를 한번 이렇게 가봐야겠다. 월드미션 대학교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꼈던 것도 바로 이 월드미션 뮤직 페스티벌을 참가해서 관객으로도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객원 가수로도 활동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비전과 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뮤직 페스티벌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꿈과 희망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원현 지휘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학생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그걸 보면서 관람을 하면서 나도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열리는 학생 뮤직 페스티벌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꿈을 꾸고 또 지원을 하고 음악의 길을 걷게 되는 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최원현 지휘자도 금방 얘기했지만 로컬에서는요. WMU 출신의 뮤지션들이 모든 연주회에 꼭 참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연주회. 저희가 역사가 한 17, 아까도 말씀드린 19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이 미주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중요한 연주자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크건 작건 연주회에 WMU 출신들의 음악인들이 꼭 참여해서 연주를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WMU 월드미션 대학교의 귀한 보석 중에 하나가 또 저희 방송국에도 있습니다. 많으시죠. 우리 기술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예나 자매님도 지금 공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금요일 때 저희가 직원 예배가 있거든요. 차량 인도를 해 주시는데 그 자매님께서 굉장히 저희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뮤직 페스티벌에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갈라 콘서트 정말 많이 듣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갈라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축제, 축하 이런 단어로 그냥 다이렉트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콘첼토 갈라 콘서트는 아마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뭐 오페라 갈라 하면 참 많이 있었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콘첼토 축제의 연주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심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갈라의 뜻대로 축제, 향연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옆에 계신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악의 분야가 많잖아요. 악기도 있고 보컬적도 있고. 근데 두 분은 지위를 선택하셨어요. 지위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시골교회의 성직자이십니다. 이제 목회를 작게 시작하면서 또 어려서부터 남을 섬기고 남 말에 기울여주고 이렇게 서포트하는 게 조금 부모님께로부터 또 이렇게 목회 현장에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좀 채득이 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하면서 처음에 베이스는 기악을 전공을 했지만 또 부모님께 물려받은 여러 성품과 또 교회 안에서의 나눔과 이런 부분들이 좀 지위와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위자, 연주자 이렇게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위자도 또한 연주자의 어떤 같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원현 지위자님. 아무래도 예술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시각이 좀 필요해요. 솔로로서 먼저 이제 저는 노래를 먼저 시작해서 무대 앞에서 일선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앞에 서기까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조인되고 함께 약속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무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위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음악 분야에 있어서 디렉터, 전체적인 것들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관장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지위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제가 문화세계 성교를 하기 위한 발걸음을 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위 공부를 이제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정말 공부할 것이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위라는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다루기도 하지만 또 많은 인원을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굉장히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자리, 서 있는 자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삶의 행복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아서 굉장히 장수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지위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비결 중에 첫 번째는 지휘자들은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전신운동, 팔운동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마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가장 큰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전에 말씀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다루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환희가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죠.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을 운동을 하면서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힐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여러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장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작품을 정말 무에서 유로 창조해 나갈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을 마침내 하모니,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냈을 때 느끼는 그 성취와 환희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8회 학생 뮤직 페스티벌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원현 지휘자님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12일이죠. 12일날 7시 30분에, 저녁 7시 30분에 콜번스쿨 있는 다운타운 LA에 있는 지퍼 콘서트홀에서 저희가 공연을 합니다. 지퍼 콘서트홀 주소는요. 200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입니다. 200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로스앤젤레스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아직 혹시 지퍼홀에 안 가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LA에 있는 홀 중에서 정말 클래시컬하면서 깔끔하고 그리고 공간 음향이라고 하죠. 공간적으로 음향이 정말 클래시컬한 사운드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홀이기 때문에 꼭 직접 오셔서 들어보시면 그 깊이가 다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켓 인포메이션은 저희 213-388-1000번, 213-388-1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티켓 가격은 40불인데 일단은 학교로 문의 주시면 단체 할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할인율 같은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213-388-1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뭔가 자세하진 않지만 할인율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 연주회에서 어떤 작품들이 연주되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마침 오늘 출연하신 우리 두 지휘자가 시작과 끝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지휘자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섯 개의 작품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지휘자가 출연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차준영 지휘자가 존 윌리엄스의 쉰들러리스트 스윗을 하죠. 너무나 유명한 쉰들러리스트 아시죠? 존 윌리엄스가 아직까지도 지금 나이가 90이 훨씬 넘은 사람인데 미국 영화음악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의 쉰들러리스트 스윗이죠. 그 멜로디를 들으면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깊은 슬픈감이 막 찜으로 올라오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역사의 한 현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역설로 그 역사를 통해 오늘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깊은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피아노 협주곡 중에 중요한 3대 피아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토벤이 쓴 5번 황제라고 엠파이어라고 하죠. 황제라는 곡입니다. 베토벤이 5개의 콘셜토를 피아노 협주곡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썼던 것이고요. 그 황제라는 곡을 통해서 베토벤이 주는 인상과는 다르게 아주 명쾌함과 밝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서정성이 느껴지는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세 번째로 연결되는 게 또 이제 바이올린으로 넘어갑니다. 바이올린의 또 3대 바이올린 중에 하나가 바로 맨들션의 작품인데요. 맨들션이 사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하나를 썼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너무 귀한 게 맨들션하고 그때 당시에 컨셜 마스터하고 같이 협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들션은 작곡가이면서 지휘자였지 바이올린의 특성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컨셜 마스터가 옆에서 같이 해서 합작을 했으니 얼마나 뛰어난 작품이겠어요. 바이올린 협주곡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건 절대로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요. 뛰어난 바이올린 협주곡이죠. 네 번째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작곡자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랄로라는 프랑스 작곡가인데 원래 그의 아버지가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의 군인이었는데 프랑스로 이민을 온 거죠. 그래서 스페인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랄로. 이 랄로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곡이 스페인 교향곡이라는 교향곡이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명성을 얻게 됐던 것이 바로 첼로 컨셉토예요. 스페인 풍의 아주 스페인의 고유의 튜니, 토석 음악이 나타나는 진앙이 나타나는. 그러면서 오케스트라하고 솔로, 첼리스트가 절대로 서로 양보하지 않는,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솔로이스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너무 중요한, 마치 피아노의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과 같은 그런 냄새가 많이 나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참여한 두 번째 지휘자, 우리 최원현 지휘자가 지휘할 피날레를 장식할 곡입니다. 베토벤의 코랄 팬타지라고 하고 우리 얘기는 합창 환상곡이라고 하는데 조금 혼돈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합창 교향곡하고 환상곡은 다른 거죠. 합창 교향곡은 9번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합창 교향곡 9번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 바로 이 코랄 팬타지라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피아노도 있으면서 관연악도 있으면서 또 보컬도 있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피아노 컨셀토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떤 합창을 위한 반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 파트가 중요하게 임벌브되는, 역사적으로 기악 음악에 성악을 대입시킨 최초의 음악이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했던 것이 이 합창 교향곡의 튜이 바로 베토벤 9번 교향곡의 그 마지막 코랄의 튜의 기초를 작업을 했던 것이 바로 이거고요. 베토벤이 큰 연주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였죠. 우리 지휘자 잘 알죠? 네. 1808년 12월 22일날 연주된다. 딱 나오죠. 벌써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한 4시간 가까이 되는, 그때 포함이 된 게 전원교향곡 뒤였었어요. 거기에 피날레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급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날레 곡으로, 연주의 피날레로서 베토벤 자신도 만들었던 것이고 오늘 28회 연주의 피날레 곡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음악 해설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정신없이 빠져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상할 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오시면 저희 프로그램북에 이런 곡의 설명과 해설 같은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지휘자, 우리 다섯 명의 지휘자가 하는데요. 그 분야에서는 전전전 전문인들입니다. 뭐 하나 탁 던지고 벌써 탁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장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바로 이렇게 탁 튀어나오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찌르니까 1808년 바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세 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실 때가 됐는데요. 제가 옆에 계신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어떤 지휘자가 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우리 차준영 지휘자님부터. 네, 저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좋은 지휘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지휘자가 혼자 성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같이 상생하고 또 많은 연주자들과 협업하고.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 이외의 것에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형의 가치를 꿈을 파는 지휘자가 되지 않을까. 그것들이 간격이 됐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음악가가 됐든. 사실 음악가가 된다는 건 원현생도 얘기했지만 쉽지 않은 직업의 길입니다. 어떤 생산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엇이 나와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꿈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쉽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동역자 또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사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휘에 관련된 질문을 사명까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채원현 지휘자님. 저는 지휘자로서의 어떤 큰 성공이나 어떤 그런 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통로 혹은 창고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지휘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칠 때가 됐는데요. 교수님 아주 짧게 우리 초청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청 메시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문이 부려 일견입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분 동안 우리 두 지휘자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28회 학생 뮤직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계시는 월드미션 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님이신 윤임상 교수님과 그리고 차준영 지휘자님 또 채원현 지휘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인 예수님만 전해요.